지역 경기 지표가 회복세지만 경기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역 관련 공약 검증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경주시가 예산 부담 논란이 재개된 국가에너지과학단지 유치와 관련해 시의회 몰래 원자력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가 예산 부담 논란이 재개된 국가에너지과학단지 유치와 관련해 시의회 몰래 원자력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